다시 여기 바닷가로 떠나고 싶은 상큼하고 이국적인 바캉스 인테리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집돌이 집순이들을 위한 방 안에서 즐기는 바캉스 인테리어 오늘의 집이 알려드릴게요 오구오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한 휴양지로 떠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늦었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캉스 인테리어 이번에 바꿔볼 신청자분의 공간은 4평 방과 남산과 한강이 보이는 옥상 공간이 함께 있는 옥탑방이에요 처음으로 독립하는 신청자분의 뷰 맛집 옥탑방 공간을 3, 2, 1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캉스 인테리어로 꾸민 방 싹 3가지 방법으로 지금 알려드릴게요 카카카 컴온 첫번째, 이국적인 컬러 사용하기 민초단들 다들 여기로 모이세요 신청자분의 공간은 화이트 벽지와 몰딩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간이었는데요 익숙한 컬러보다 눈에 띄는 민트 컬러를 사용해 방을 조금 더 설레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민트 컬러 중 이렇게 명도는 높고 채도는 살짝 낮은 민트 초코 같은 컬러를 사용하면 화사하지만 잘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이 좁을 때는 방 전체를 포인트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한쪽만 포인트로 채워주면 공간을 덜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꼭 페인트가 아니어도 침구나 테이블 같은 넓은 면적에 민트 컬러처럼 이국적인 컬러를 넣어주면 바캉스 인테리어를 더욱 살릴 수 있답니다 두번째, 자연 소재 사용하기 바캉스 휴양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자나무와 해먹, 라탄 바구니?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소재가 아닌 휴양지에서 볼 수 있는 라탄이나 내추럴 우드 같은 자연 소재의 인테리어 가구, 소품을 사용하고 패브릭도 린넨이나 광목청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집 전체에 배치하면 휴양지 리조트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분의 냉장고 옆 애매한 주근 공간에는 큰 화분을 놓고 그 옆에는 화이트 테이블을 두어 동남아 카페 같은 느낌으로 꾸며주었어요 세번째, 낯선 제품 사용하기 여러분들도 방에 한두 개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생활에는 필요 없지만 내 삶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 이처럼 핑크색 조명, 모빌, 화려한 패턴의 쿠션 등과 같이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낯선 물건들을 방 곳곳에 놔두어 보세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낯선 공간으로 떠나는 바캉스처럼 편하고 일상적인 제품들보다 낯선 제품들을 조화롭게 방에 배치하면 내 방도 바캉스같이 설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캉스 방처럼 꾸미는 법! 어때요? 참 쉽죠? 여기 추가 팁들이 빠지면 섭섭이죠 먼저 신청자분의 공간은 현관문을 열면 집 전체가 다 보이는 구조의 옥탑 원룸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이 잘 보이지 않도록 파티션을 현관 앞쪽에 배치해 드레스룸과 침실을 프라이빗하게 나누어주었고 옷장과 수납장들을 현관 양쪽으로 배치해 공간이 깔끔하게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또 침대의 경우에도 좁은 공간에 시선이 답답하지 않도록 창을 마주보도록 배치했어요 또 신청자분의 집은 싱크대와 부엌 공간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요 기울어진 천장에 나무를 대주고 커튼으로 설치해 싱크대 공간을 가려주어 단순한 원룸이 아닌 침실같은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어요 또 옥탑방의 자랑? 옥상 공간도 활용해야죠 바캉스라고 해서 또 방에만 있으면 아쉬우니 옥상을 신청자분이 쉴 수 있는 루프탑 카페 같은 느낌으로 꾸며보았어요 우리나라 많은 집들이 그렇듯 옥상 바닥에 초록색 방수 에폭시가 발려져 있었는데요 나무 타일을 이용해 초록색 바닥 부분을 정리해주고 파란솔과 나머지 가구들을 옐로우 컬러와 우드 컬러로 맞추어 컬러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한강과 남산타워 뷰를 보며 월세지만 자가 같은 느낌으로 치어스 다시 여기 바닷가로 떠나고 싶은 바캉스 인테리어 어떠셨나요? 세 가지 방법과 팁들을 이용해 여러분들도 낯설지만 설레는 바캉스 같은 공간을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의 집이 알려드릴게요 혹시 또 보고 싶은 인테리어 컨셉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방을 꾸미러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구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